안녕하세요. 물꼬이형수입니다. 2022년 10월 18일 오늘의 판매센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가 파조기 10kg에 첼만원씩 좋은 상품 준비해 왔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여기 뜯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좀 큰 사이즈도 위쪽에는 큰 사이즈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. 이렇게 뭐 20, 제가 손이 한 뼘이 한 20cm 정도 되는데 20, 한 2, 3cm 정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작은 것도 이렇게 섞여 있는데 작은 거는 한 20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처가 이렇게 없는 것도 좀 있고 이렇게 상처가 좀 이렇게 살짝 찢어진 것 그리고 머리뿐이 좀 깨진 것도 이렇게 좀 보이고요. 그리고 머리가 눌리거나 상처가 뭐 살짝 이렇게 기스가 간 것들도 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아가미만 떨어진 것도 좀 있고요. 파조기지만 뭐 못 드실 만큼의 그런 손상은 아니고요. 집에서 혹시라도 뭐 많이 손상이 있는 거 머리가 완전 깨진 것들 그런 거 머리만 떼고 이렇게 준비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내장이 터지거나 그런 거는 많이 없는데 혹시 받아보셨을 때 내장이 좀 터질 수도 있어요. 그래도 물로 한번 싹 헹구시면은 또 냄새가 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도 좋은 파조기로 이렇게 준비했고요. 10kg에 7만원씩 여지없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렴한 가격으로 7만원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